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본문은 요한복음 13장 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8절 말씀 다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제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하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오늘은 거룩의 통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거룩 거룩이란 단어는 사실 우리 인간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거룩은 우리 인간의 단어가 아닙니다.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 속에 존재할 수 없는 단어가 거룩입니다. 사랑보다 더 존재하기 어려운 단어가 거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룩은 오직 하나님의 속성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레비기 19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명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본질상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니까 거룩하실 수 있어요. 거룩으로 존재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가능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거룩이란 단어는 우리 인간 존재 자체에는 없는 단어예요. 그런데 거룩이란 단어 자체가 우리 인간 존재 안에 없는데 우리 안에 없는 이 본질 그 거룩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아니요 명령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되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명하실 때는 말이 되기 때문에 명령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절대로 요구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우리 인간 스스로 구원을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걸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스스로 구원하라라고 절대로 말하지 않으십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이 땅의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당신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죽으시기 전에 하시잖아요. 다 이루었다. 구원은 하나님 편이 하셔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다 이루신 거예요. 다만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은 우리에게 요구하신단 말입니다. 그 얘기는 거룩이 우리의 속성이 아닐지라도 거룩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이 거룩이 우리에게 우리의 속성 안에 없는 이 거룩이 우리에게 가능한 일이 되어 줄 수 있는가 라는 것이죠. 이것이 가능한 일이 될 수 있는 길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거룩의 통로입니다. 기도가 왜 거룩의 통로냐 말씀 읽고 묵상하는 게 거룩의 통로 아니냐 말씀 읽고 묵상해도요 기도가 없으며 그 말씀은요 잔뜩 먹고 나면 우리가 음식을 먹고 나면 음식을 태워야 되잖아요. 태워서 탄수화물로도 가고 막 다 가잖아요. 포도당으로도 바꾸고 그런데 이게 태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다 지방으로 가요. 비겟덩어리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 기도가 왜 거룩의 통로인가 기도를 한다라는 것의 전제 안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라고 인정할 때만이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기 때문에 기도가 거룩의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 말하는 거룩의 개념은 어떤 거냐 어떤 장소나 어떤 물건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거룩하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가 그 장소와 그 물건의 거룩성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추레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선 땅이 거룩한 땅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추레굽기 3장 5장 보면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 발에서 너의 신을 벗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선 땅이 거룩한 땅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지금 그 땅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추레굽기 19장에 오면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 임지하여 오십니다. 그러면서 그 신의 산에서 누구를 만나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고 모세를 만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또 율법을 가르치십니다. 그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의 산으로 인도하여 오시고 신의 산에서 당신이 친히 임지하여 강림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신의 산이 뭐가 거룩한 산이 될 수 있겠습니까? 신의 산은 그냥 돌산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 산이 거룩하다는 거예요. 왜 거룩합니까? 하나님이 그 산에 임지하여 계시는 동안 그 산은 거룩한 산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무리 형식이 거룩해 보여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절대로 거룩이 아니라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일까? 이것에 대한 답은 자연스럽게 도출됩니다. 하나님이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주인으로 왕으로 임하도록 임지하도록 우리가 요청한다면 우리의 삶은 거룩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 되시도록 하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째서 이 기도가 거룩의 통로가 됩니까? 제가 첫 시간에 얘기했죠. 기도는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야 비로소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사용하시도록 겸손하게 하나님을 요청하는 자리가 기도입니다. 그래서 나는 못합니다. 나는 내 인생을 핸들링할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제가 아닙니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주님 내 인생 가운데로 오셔서 주님이 주인 되셔서 인도해 주십시오. 저는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이 그래서 내 인생 가운데 오신다면 나는 비로소 어떻게 돼요? 거룩한 자로 변화되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기도라는 차원에서 바라본 구원은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어떻게 해요? 가로막혔어요. 가로막혔다라는 것은 뭐예요? 소통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통이 되지 않았던 이 불통의 통로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열리게 된 것이 구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원의 또 다른 말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불통의 자리에서 소통의 자리로 옮겨지게 된 것이 구원입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죄가 무엇이냐? 불통의 삶 그 자체가 죄라는 것입니다. 왜 죄가 불통의 삶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까? 죄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는 자리가 죄입니다. 내가 주인으로 모든 것을 핸들링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죄라는 것이죠.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내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너무 중요하니까 뭐예요?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들으려고 하지 않은 뿐만 아니라 듣지도 않으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죄가 있을 때 나타나는 불통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와 반대로 구원은 뭐냐? 구원은 소통입니다. 구원이 소통인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분으로 우리가 인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분으로 내가 인정하니까 뭐예요? 내 소리보다 누구의 소리가 가장 중요하게 돼요? 하나님의 소리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훨씬 더 월등하게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소리를 자꾸 제거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내 소리를 자꾸 제거하고 누구의 소리를 들으려고 해요?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소리를 계속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기도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도란 내 소리를 일방적으로 쏟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크리스찬의 기도는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 하나님이 임하시도록 하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가 거룩의 통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수록 어떻게 돼요? 하나님 그분이 끊임없이 내 안에 주인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가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의 내면이 변화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굉장히 복잡하죠? 말이 굉장히 정황한데 그렇죠?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는가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봅시다. 읽을까요? 시작! 성령께서도 잠깐만 보여주세요. 여기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이 뭐예요 여러분? 마땅히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것입니다. 27절 보여주십시오.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이는 성령께서 여러분 우리 인간의 연약함은 뭐냐? 우리가 뭘 강구해야 될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의 기도의 제목이 이게 바른 것인지 틀린 것인지 잘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는 언제 어떻게 시작돼요? 급한 것부터 끄기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급한 일이 닥칠 때 우리가 급한 것부터 막 기도하다 보면 내가 원하는 것을 막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을 막 기도하지만 하지만 정작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진짜 내게 유익이 되는 건지 해가 되는 건지 조차도 모르고 구하는 연약한 자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시작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바꾸어 가시기 시작한다는 거죠. 기도 가운데 성령님은 내가 드리는 기도의 깊은 의도를 분별하시도록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그분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 그리고 하나님 그분이 살아계신 분이시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그분을 의지하여 기도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기도를 만져가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분별케 하심으로 그 시간이 지나가면서 우리는 스스로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욕심에 붙들려 있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상처로 묶여 있는 것이 뭐고 또 욕심과 상처 속에 들어왔던 왜곡된 생각은 무엇이며 왜곡된 감정이 무엇이며 왜곡된 생각과 감정 속에서 기도하는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느끼도록 하시고 그것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만져가시도록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진정으로 기도하여 하나님을 대면한다면 우리는 조금씩 조금씩 바뀌어 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결과는 기도하는 그 사람의 지혜와 능력과 어떤 은혜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과정은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왜 고룩의 통로입니까?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계속 바뀌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주 보면 닮습니다. 같이 살다 보면 같아집니다. 여러분 부부가 굉장히 서로 다른 사람을 만났지만 같이 살다 보면 서로 점점점점 같아지는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들이 하는 행동을 보고 깜짝 놀랐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는 TV 버튼을 이렇게 버튼으로 누르는 게 있었어요. 리모컨도 있는데 제가 리모컨을 못 찾으면 발가락으로 TV 버튼을 누르곤 했어요. 끄는 거를. 그런데 내가 한 번은 우리 아들에게 TV 꺼 했더니 손으로 끌 줄 알았더니 발을 들더니 발가락으로 TV를 끄는 거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저렇게 하니까 쟤도 저렇게 그대로 닮아가는구나 라는 걸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주 보는 거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가까이 하는 거 닮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 우리는 구원을 받았으나 구원받은 구별이 전혀 없이 세상 사람들과 꼭 같아진다 라는 것입니다. 출애국기 20장 20절에서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시험하려고 오신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너희에게 있게 해 너희가 죄짓지 않게 하시려는 것이다. 백성들은 멀찍이 서 있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시는 칠역같은 어둠 속으로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이 신의 산에서 일어났던 장면입니다. 신의 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부르십니다. 산 가까이 오라고. 산 위로 올라오라고는 하지 않았지만 산 가까이까지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백성들을 향해서 하는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고 백성들을 다독거리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백성들을 초청합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신의 산에 강림하신 이유는 우리들을 시험하시기 위함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백성들에게 시험하기를 원하시는 것일까? 하나님 백성들에게 백성들 안에 요하를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시험하시기 싶어 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스스로의 내면속을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로 초청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내면을 명확하게 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앞으로 올 때에만이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 그분이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빛 아래 낱낱이 모든 것들이 다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하여금 당신의 임재의 가운데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내 내면 안에 진정 하나님이 주인인지 아니면 너 자신이 주인인지를 끊임없이 바라보도록 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해산에 오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이적과 기사들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아닌지는 그들 스스로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은혜와 이적과 기사를 많이 체험했다고 그 사람이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변화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려면 반드시 어디로 와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의 초청 속으로 글어 들어와야지만이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어 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봐야지만이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어 질 수 있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내면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백성들 스스로 바라볼 수 있도록 그들을 당신의 임재 가운데로 초청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백성들이 뭘 선택한 줄 아세요? 백성들이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이 우리들 대신 하나님 앞으로 가세요. 그리고 하나님 말을 들으세요. 그리고 두꺼운 한 말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전해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듣는 건 막아주세요라고 모세에게 부탁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를 피하고 싶어 했다라는 것이죠. 다만 그들이 원했던 것은 뭐예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대신하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왜 이거를 선택했을까요? 백성들의 마음 속에 있는 어둠이나 죄를 하나님 앞에서 대면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대면할 필요 없이 어떻게 해요? 모세를 통해서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만을 누리고 싶어 하는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설교 듣는 걸로 만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매일 하나님의 임재의 초청 앞으로 나가기보다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는 어떤 사람이 전해는 은혜로운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 만족해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저 영적 위안을 삼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말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초청을 거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정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건을 저지르느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서 춤추고 노는 심각한 상태에 빠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었다라는 것이 문제의 최고점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에 나아가기를 거부했던 바로 그 순간이 영적으로 가장 심각한 문제의 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남자들이 가장 문제가 되는 거 딴 여자와 동참했다거나 바람났다거나 하는 거 직장에서 딴 여자랑 바람나고 뭐 어떻게 하든지 그죠? 딴 여자와 동참하고 바람났다. 혹은 직장에서 회사 돈을 횡령하는 그런 순간이 있었다라고 칩시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크리스찬들에게도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그들에게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을 쉽게 할 수 있냐 이거죠. 여러분 이러한 일들은 주님의 임재의 초청의 자리를 거부할 때 어느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초청을 거부할 때 이미 이런 일들은 우리 속에서 시작되고 있는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로 초청하는 산으로 모세처럼 올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을 배워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비로소 변화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의 밝은 임재 가운데서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비로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므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매일 만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기도가 거룩의 통로입니까? 기도는 하루 동안 묻은 먼지와 때를 씻는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유한복음 13장 8절 읽었죠? 8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찾아서 읽어봅시다. 유한복음 13장 펼쳐져 있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시문 베드로가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주여 제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십시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목욕한 사람은 온몸이 깨끗하기 때문에 발밖에는 씻을 필요가 없다. 너희는 깨끗하지만 너희 모두가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다. 왜 기도해야 하느냐? 날마다 정결케 되어지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본문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베드로에게 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예수님은 뭐래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하고 내하고가 아무 상관이 없다. 아무 관계가 없어지는 사이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뭐예요? 날마다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가 날마다 정결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지는 사이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제자들과 우리 모두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깨끗게 씻어주셨습니다. 맞습니까? 그죠? 우리 전체를 깨끗하게 씻으셔서 구원하게 하신 것은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면 안 돼. 이제는 우리의 일이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의 일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일이 어떤 일이에요? 깨끗함을 받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돼요? 주님이 깨끗게 하신 것을 어떻게 알아요? 매일매일 지켜나가는 것이 너희들의 몫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에비소스 4장 26절에서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화를 내어도 죄를 짓지 마십시오. 해가 지도록 화를 품지 말며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요한복음 13절 8절에서 10절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입니다. 이 말은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 발에 묻은 때를 씻으라는 거예요. 해가 지도록 화를 품지 말라라는 말은. 그죠? 발에 묻은 때를 씻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누구와 같이 살게? 이리태들과 같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이리떼들과 매일 전쟁하듯이 싸우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나도 모르게 나 역시 어느 순간 이리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가 비록 이리떼에 둘러싸여 있을지라도 너는 이리가 되지 말고 양으로 남아 있으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치 독한 시어머니 밑에서 그죠? 시집살이 독하게 한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더 독한 시어머니 된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독한 상사 아래에서 더 독한 상사가 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매일 세상에서 묻은 때와 세상에서 묻은 감정과 세상에서 묻은 분노를 어떻게 해요? 주님께 가져와서 매일 씻어낼 때 가능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씻겨져 나갑니다. 그래서 활을 해가 지도록 활을 품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활을 풀지 않게 하고 미워하도록 분녈하는 마귀의 손 악의의 놀아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매일 기도할 때 우리의 생각과 삶이 나음을 입고 정결해져서 그렇게 질 수 있는 것입니다. 철로역정 존 번연이 쓴 철로역정 중에 이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막을 보며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많이 하는 것이 낫다. 기도는 죄를 막아준다. 기도하지 않으면 죄가 우리를 막는다. 기도하는 마음은 금이나 음보다 더 귀하다. 그러므로 자주 기도하라. 기도는 영혼의 방패여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예배여 사단을 내리치는 채찍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면 씻겨져 나가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원안을 그대로 품은 채로 하루를 지나고 이틀을 지나고 그러면서 상대와 원수지고 그러면서 감정이 더 격해져서 오해가 생기고 그러면서 그 사람과 나와 원수지간이 되고 이거 누가 좋아하는 거예요? 사단이 좋아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막는 방법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매일 주님과의 교제에 우리가 익숙해지지 않으면 매일 주님의 임재 가운데로 초청하는 주님의 그 초청에 우리가 응하지 않으면 기도한 날은 은혜로 갔다가 기도를 쉰 날은 세상 방식대로 느끼고 생각하고 결정하게 되는 것이 저희들입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계속적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화내고 원망하고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별이 안 되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므로 매일 기도하는 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모세처럼 주님의 임재로 초청하시는 산으로 가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다시 붙들게 됩니다. 기도해야 비로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머리로 알던 것을 가슴으로 공감하게 되고 가슴으로 공감한 그 알물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내 본성대로 살아가면서 내 본성대로 하나님께 구합니다. 어떻게 해요? 자꾸만 내 것을 하나님께 요구하는 기도를 드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기도하면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을 듣게 되고 취할 수 있게 됩니다. 성령께서 인도해 가시는 기도의 신비입니다. 내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것을 수용할 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거룩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그럴 때 우리의 삶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가는 곳은 거룩한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거룩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하는 모든 말은 거룩한 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것을 내려놓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때 어떻게 해요?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이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 그분이 기도할 때 내 안에 충만히 왕으로 거하시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유능한 자 원치 않습니다. 주님은 깨끗한 사람 찾으십니다. 자신을 기도 가운데 매일 날마다 하느님 앞에서 깨끗하게 씻는 자에게 하느님은 당신의 은혜를 부으시고 당신의 지혜를 부으시고 당신의 능력을 부으셔서 이 땅에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도록 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흘러가도록 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가도록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란한 이 한국 땅에 필요한 것은 누구냐 위대한 정치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 필요하냐 진정으로 무릎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임재 자리에 초청 할 때 예하고 응답하는 바로 그러하는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 매일 주님 앞에 서는 기도를 통하여 점점 더 정결하여 지는 거룩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우리 조정민 목사님이 쓴 왜 기도하는가 중에서 발췌한 내용을 함께 읽고 기도합시다. 시작 기도의 자리는 인생의 주어가 바뀌는 자리이다. 내가 주어가 되는 일상 업법을 떠나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는 자리이다. 그래서 기도는 인생 역전의 열쇌이다. 누군가를 이기는 역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나 자신을 이기는 역전이다. 아멘. 맞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자리는 인생의 주어가 바뀌는 자리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맨날 내가 그렇게 중요하고 내 생각이 그렇게 중요하고 내 감정이 중요하지만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 인생의 주어가 바뀌고 하나님이 주어로 오면 나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중요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훨씬 더 중요하여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그 사람을 거룩해 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여시는 그러한 놀라운 그릇으로 주님이 사용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나도 변하고 가정도 변하고 사회도 변하고 나라도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